Gb 메이저 스케일 만들기입니다. 3도와 4도 그리고 7도와 8도를 반음으로 만들어서 Gb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어 보세요. 잠시 후에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정답을 공개합니다. Gb 메이저 스케일의 음계는 Gb, Ab, Bb, Cb, Db, Eb, 그리고 F, Gb이 되겠습니다. F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플랫이 붙는다는 점을 암기해 주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표에는 B, E, A, D, G, C 총 6개의 플랫이 붙게 되고 아래 조표를 보시면 이렇게 6개의 플랫이 붙는다는 것 그래서 플랫이 6개는 Gb 메이저 스케일이구나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